안녕하세요 3D펜 장인 쿠사나구입니다 여기는 메모리얼 유니온 테라스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야 조용한 곳에서 작업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3D펜은 동건형한테 가졌습니다 그래서 산악호를 모강한 쿠사나구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3D펜을 쓰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따라 그리면 됩니다 지금은 의자에 원판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다리를 그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꽉꽉 채워줘야 의자의 내구도가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의자를 떼서 밑에 부분을 작업합니다 어느 정도 작업한 뒤에 의자를 세워줍니다 의자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반으로 접어줍니다 메모리얼 유니온 테라스의 의자 디자인을 1974년도에 처음 만들어줬습니다 의자 다리 아래에 있는 C모양의 붙임대가 의자를 더욱 안정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이즈도 똑같은 메모리얼 유니온 테라스 의자를 만들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구독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2년 안이면 걸 수 있을 거에요 잘 있어라 의자야 나는 간다 집중력은 반대가 가득하게 그릇으로 chicos 담아서 정말 께서 stops 먹고 이끌어 즐겁게 되꼬는 게 목표입니다 집중력은 problème 소금은ictions 흡수들의 힘을 조절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